안녕하세요. 정철에서 미팅이 있나요?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티넘 프로젝트를 파이표 준비해 줬습니다. 티넘 프로젝트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요? 사진이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트로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저희 콘텐츠 올릴 때. 너무 잘 찍는다. 친환경 프로젝트? 네. 저녁 늦게까지 작업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걱정됐어요. 사실 본인 나라 말로 해도 어려운 프레젠테이션인데 한국어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떨려 떨려.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조금 어렵지만 한국에서 일하려면 한국말로 얘기해 봐야 돼. 설명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해양 여행도 갈 수 없게 됐는데. 차종자와 함께 서울 근처를 한정하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멋진 것을 만나면 잠깐 들어서 멋있는 중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귀여워. 저는 화분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화분을 진짜 아주 많이 샀습니다. 진짜 많이 샀습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하니까 말투가 더 딱딱해지네요. 마침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요. 김밥도 만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타이달 준비할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예뻤습니다. 항상 바꿨어요. 조금 헷갈려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가 독일말 저 정도까지 하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I like you. 서울에서 나가자마자 자연이 너무 예뻤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착하셨습니다. 네, 자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은 예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국에서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 오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뜻깊은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뵙고 캠페인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도 같이 하고 싶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씨와 하고 싶은 건 이런 좋은 메시지를 계속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생산하실 때 저희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I'm so happy. 감사합니다. We're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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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에서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같이. 운전하기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에서도 운전해요. 진짜 빨라요. 200. 아우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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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 어때요? 길이 너무 막혀서 빨리 운전할 수 없어요. 아우토반을 달리던. 아우토반. It's okay. It's okay. 다 한국. 한국어. 이니까. 4인 바디 읽어야 돼요. Be boho. I like the song. 저는 특히. 카이 팬이에요. 정말 너무 잘 듣고. 노래 잘 부르고. 외모도 너무 좋아요. 만난 적이 있어요? 엑스요? 진짜요? 부럽다.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콘서트만 가봤어요. 현빈 씨랑? 아니 혼자 갔어요. 오빠 노래도 너무 좋아요. Of course. 오빠 노래도. 지금도 오빠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표정이 너무 달라. 온조차가 너무 하잖아. 집중했어요. 엑소 너무 좋아해요. 하이 제일 좋아해요? 혜니예요. 오마이갓. 노래 잘 못 부르세요. 알 것 같아요. I don't care at all Let's smoke, drink, boogie on and on 음정이 다 똑같은데요? boogie on and on boogie on and on boogie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워요. 와, 어디야? 네, 유기관 센터 도착했어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이름을 다 아네요? 응, 네, 많이 알아요. 우리 강아지 곰이도 여기에서 처음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손이 왜 이렇게 까매요? 미안해요. 아침에 베이컨을 타이틀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사진 진짜 예쁘게 찍고 싶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오늘 왜 이렇게 다 예뻐? 오늘 아침에 타이틀으로 만든 배경이에요. 엄청 고생하셨네. 와, 진짜 잘 그렸다. 와, 잘 나왔어. 저 좀 뭐해요? 이대로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 카메라 어디 있어요? 사고칠 것 같은데. 오, 멋있었어! 오, 멋있었어! 자기도 타이다이 하겠다고. 피다이, 피다이. 피다이네, 피다이. 음, 뭐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익스쿠즈 미. 익스쿠즈 미. 너무 길어서 괜찮아요. 타란! 방법이 항상 있어요. 다시 여기 앉아. 앉아. 그렇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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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당황해지겠어요. 당황해지고 있어. 추워, 추워. 너도 꾹 이따 찍을 거야. 기다려. 사실 촬영이 아이들하고 동물들하고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요? 여기요? 기다려, 앉아. 앉아. 오! 자세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오, 진짜 슈퍼마더. 오, 너무 멋있어. 오, 너무 예쁘다. 오, 첫 마더. 오, 퍼펙트, 퍼펙트. 아이들이 칭찬하는 거 알아. 알아요. 오, 너무 멋있어요. 강아지들이 자기가 모르는 언어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라고? 갑자기 독일말로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오, 진짜 귀여워. 오, 너무 귀엽다. 자자, 룩. 누구야? 기분이 좋으면 강아지들도 웃어요. 오케이, 다음에는. 강아지들도 웃어요.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 그렇지. 오,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오, 잘했어요. 오, 진짜 예쁘게 나왔다. 오, 진짜 예쁘게 나왔다. 아, 너무 행복하네. 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름이 은동. 은동? 응, 은동. 두 마리 구조했는데 금동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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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문. 금문 갖고. 어떡해. 괜찮아.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아요. 6살 정도 됐어요. 5년 동안 길거리 생활했어요. 아유. 오, 마이포니. 다리가 부러져서. 코코. 얘는 입양 갈라 했었는데 취소됐거든요. 얘 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여워요. 만두는 꼬리가 절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똥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요. 어렸을 때 거제 걸려서 구조를 하셨어요. 애기빌. 응. 애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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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빌.